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제가 르브론의 과거는 전혀 모른 채 르브론에 빠지게 된 2016년 NBA 파이널은 NBA 파이널 최초로 1승 3패 후 3연승에 준 리버스 스윕이 나온 명승부였습니다. 3승 1패 리드를 잡은 골든스테이트는 스티브커 감독과 클레이 톰슨이 홍구장에서 열리는 5차전을 앞두고 다저스와 자이언츠의 경기가 열린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를 방문합니다. 다저스에서 뛰고 있는 클레이 톰슨의 동생 트레이스 톰슨을 응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너무 여유를 부렸던 걸까요? 그날의 관전 이후 골든스테이트는 5,6,7차전을 모두 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5개월 후 열린 2016년 월드시리즈는 클리브랜드 인디언스와 시카우컵스의 대결이었습니다. 클리브랜드 1기 시절 양키스 모자를 쓰고 다녀 논란이 됐던 르브론은 클리브랜드 디스 이스포유를 외친 후 절친인 드웨인 웨이드와 내기를 합니다. 웨이드의 고향이 시카고였기 때문인데요. 둘은 만약 인디언스가 승리하게 되면 다음 시즌 클리브랜드 원정 때 웨이드가 인디언스 유니폼을 입고 반대로 시카고 컵스가 승리하게 되면 다음 시즌 시카고 불스 원정 때 르브론이 컵스 유니폼을 입기로 한 거였습니다. 그해 월드시리즈 7차전을 중계했던 저는 8회 말 라제이 데이비스의 동점 투런이 나온 순간 프로그레시브 필드의 박스석에서 포효하는 르브론의 윙스팬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지만 절묘하게도 월드시리즈는 nba 파이널과 마찬가지로 1승 3패 팀이 3연승으로 우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클리브랜드 팀이 희생양이 됩니다. 이듬해 르브론이 컵스 유니폼을 입고 벌칙 수행을 한 건 당연했습니다. 스포츠의 천국인 미국에서는 두 도시가 프로스포츠 파이널에서 연달아 맞붙는 일이 가끔 일어나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2020년 LA와 플로리다주 팀의 대결이었습니다. 2020년 10월에 있었던 nba 파이널에서 갈매기를 장착한 LA 레이커스는 지미 버틀러가 이끄는 마이애미 히트를 4승 2패로 꺾고 우승합니다. nba 파이널이 끝나고 불과 열흘 후 이번에는 LA 다저스와 템파베이 레이스가 월드시리즈에서 격돌하는데요. 이번에도 LA팀의 4승 2패 우승이었습니다. 플로리다 팬들에게 위안이 된 건 석다로 열린 슈퍼볼에서 톰 브래디가 이끄는 템파베이 버케니어스가 켄자시티 칩스를 꺾고 우승한 거였는데요. 플로리다주 프로팀들은 스탠리컵에서 템파베이 라이트닝의 우승 nba 파이널에서 마이애미 히트의 준우승 월드시리즈에서 템파베이 레이스의 준우승 슈퍼볼에서 템파베이 버케니어스의 우승으로 4대 스포츠 모두 결승에 오르는 기엄을 토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런 빌드업을 하는 이유는 이번 nfc 챔피언십에서 LA 램스가 샌프란시스코 포리 라이너스를 꺾고 슈퍼볼에 진출했기 때문인데요. 포리 라이너스가 1980년대만 4번의 슈퍼볼 우승을 차지한 서부 최고의 인기팀인 반면 그동안 램스는 떠돌이 구단이었기 때문에 인기 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았는데요.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18주차 경기에서는 포리 라이너스 팬들이 더 많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제시카 알바 등 헐리오스타들이 총출동한 이번 경기에서는 커슈의 친구인 매튜 스테포드가 이끄는 램스가 포리 라이너스를 꺾게 됩니다. 결국 LA팀은 샌프란시스코 팀과의 대결에서 다저스가 자이언츠를 꺾은 데 이어 램스가 포리 라이너스를 꺾은 셈이 됐습니다. 사실 레이커스의 라이벌은 셀틱스였고 램스나 차저스는 포리 라이너스의 상대가 안되기 때문에 가장 동등한 라이벌 관계의 팀은 다저스와 자이언츠라 할 수 있는데요. 바비 톰슨의 흥런으로 끝난 1981년 플레이오프는 정규 시즌에 포함됐기 때문에 지난 디비전 시리즈 대결은 두 팀 간의 첫번째 포스트 시즌 대결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해설위원 간 내기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선택하는데요. 내기에 들어간 시점이 와일드카드 경기 전이었기 때문에 한 경기만에 떨어질 수 있는 다저스를 고르기가 위험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시리즈에서 가장 인상적인 선수는 1차전에서 7과 3분의 2이닝 10K 무실점 승리 5차전에서 7이닝 7K 1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한 샌프란시스코의 에이스 로건 웹이었는데요. 하지만 시리즈 승리의 주역이 된 선수는 제가 한 시즌 내내 소대장은 너에게 실망했다를 외친 코디 벨린저였습니다. 2차전에서 벨린저는 2대1로 앞선 6회초 1-3 알루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도미닝 레온의 초구 96마일을 받아쳐 사실상의 결승타가 된 2타점 2루타를 날리게 됩니다. 5차전 활약은 더 결정적이었는데요. 벨린저는 1대1로 맞선 9회 말 1412루에서 등장해 카밀로 도발을 상대합니다. 도발은 포스트 시즌 2경기 포함 마지막 18경기에서 19와 3분의 1이닝 26K 8피안타 무실점이라는 무적 모드였습니다. 포지는 도발에게 슬라이더 4개를 연속으로 던지게 하는데요. 하지만 벨린저는 가운데 몰린 4구를 놓치지 않고 시리즈 결승타를 때려냅니다. 다저스 선수가 포스트 시즌 승자독식 경기에서 9회 이후 결승타를 날린 건 왈드카드 경기에서 9회 말 끝내기 홈런을 날린 크리스 테일러에 이어 역대 3번째였습니다. 다저스의 승리로 끝나긴 했지만 두 팀은 시즌 내내 숨막히는 대결을 했는데요. 샌프라인스코가 107승으로 1위를 하고 다저스가 106승으로 2위를 한 두 팀은 도합 213승이라는 포스트 시즌 매치업 사상 최다승 대결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시즌이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다저스의 8년 연속 지그 우승을 샌프라인스코가 중단시키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두 팀의 운명을 바꾼 사건은 5월 29일 경기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팀이 2대2로 맞선 8회 초 버스터 포지가 블레이크 트라이넨을 상대로 3런 홈런을 때려낼 때까지만 해도 샌프라인스코의 승리는 확정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9회 말 2413루에서 대타로 등장한 오스틴 반스가 타일러 로저스를 상대로 동점 3런을 날린 거였습니다. 넋이 나간 로저스는 다음 타자인 포울스에게도 큰 타구를 맞는데요. 끝내기 홈런이 될 것 같았던 포울스의 타구는 그러나 샌프라인스코 좌익수 마이크 토크먼의 점핑 캐치에 잡히고 맙니다. 끝내기 홈런을 잃은 포울스와 다저스였는데요. 결국 샌프라인스코는 10회 초 켈리 젠슨을 무너뜨리고 승리했습니다. 2019년 양키스에서 반짝 활약을 했던 토크먼은 마이너 옵션이 소진된 선수였습니다. 이에 양키스는 완디 페랄타를 받고 샌프라인스코로 보냈는데요. 페랄타가 양키스 불편해서 좋은 활약을 한 반면 좌한 세덤맨이 필요해진 샌프라인스코는 방출했던 토니 왓슨을 다시 데려와야 했고 토크먼의 활약은 페랄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토크먼의 이 한 번의 플레이로 샌프라인스코는 지구 우승을 한 셈이 됐는데요. 만약 폴스의 타구가 끝내기 홈런이 되고 다저스가 이 경기를 승리했다고 하면 다저스가 107승 샌프라인스코가 106승이고 상대 전적도 다저스 10승 9패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포스트 시즌을 준비하면서 여유있는 시즌 마무리를 해야 했던 다저스는 정규 시즌 마지막 날에도 총력전을 합니다. 그리고 맥스먼시가 부상을 당하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샌프라인스코가 2010년, 2012년, 2014년 우승 다저스가 2017년, 2018년, 2020년 세 차례 월드 시리즈에 오른 두 팀은 자이언츠의 전력이 다시 올라오고 다저스의 전력이 내려감으로써 작년과 같은 치열한 대결이 기대되는데요. 로건 앱과 카밀로 도발이라는 새로운 에이스와 마무리가 생긴 샌프라인스코는 케빈 가즈먼에게 아무 제안도 하지 않는 대신 알렉스코블 2년 2천만 달러에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버스터 포즈의 부재인데요. 포즈의 빈자리를 2018년 2순위 지명자인 조이 바트가 메워줘야 합니다. 포즈는 이른 은퇴를 선언함으로써 친구인 브랜든 벨트에게 선물을 준 셈이 됐는데요. 지난 두 시즌 동안 조정 OPS 165를 기록했지만 재계약이 불투명했던 브랜든 벨트는 포즈의 은퇴가 발표된 이후 1년 1,840만 달러의 퀄리파잉 오퍼를 받았고 유일하게 수락한 선수가 됐습니다. 지난해 97경기에서 29개의 홈런을 날려 펜스 조정 효과를 톡톡히 본 벨트는 부상 없는 시즌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샌프란스코의 관전 포인트 또 하나는 스즈키 세이야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샌프란스코는 호세 아브레유 때 세이빈 단장 등이 총출동했다가 아브레유의 배트 스피드가 느리다고 판단해 아브레유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시아 선수 또는 쿠바 선수와 대형 계약을 맺은 일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스즈키 세이아에 대해 대단히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영화 메이저리그2에서 클리브랜드 감독이 자이언츠에서 외야수를 데려왔다는 단장의 말을 듣고 좋아했다가 요미우리 자이언츠라서 실망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스즈키가 이치로 마치 이후 진출한 일본인 타자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이기 때문에 샌프란스코가 재미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저스는 자이언츠에 비해 더 혼란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코리 시거가 텍사스로 떠난 데다 클레이튼 커슈와 켈리 잔슨의 잔류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저스는 직장 폐쇄가 풀리면 양키스와 함께 큰 돈을 쓸 팀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에 프레디 프리먼이나 카를로스 코레아를 영입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포츠에 라이벌이 필요한 건 라이벌전이 더 재밌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실망스러웠던 양키스와 보스턴도 스탠트니 3홈런 10타점으로 미천 알뜀 마지막 펜웨이파크 3연전이 마치 과거로 돌아간 분위기였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올해도 탑독은 다저스 언더독은 자이언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력과 별개로 진행되는 두 팀의 대결이 올해는 얼마나 재밌을지 기대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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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